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오늘 시간에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 많으면 내 인생속에 많으면 참 행복해지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불쑥불쑥 그런 사람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즉시 다시 불행해지고 유전자는 다시 꺼지고 또 우울해지고 분노가 침이로 오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면역물질을 생산해주는 유전자들도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우리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속에 깊숙한 어두운 곳에 감옥이 있습니다 그 감옥에는 여러 죄수들을 수감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수들의 형기가 얼마나 되냐 하면 다 죄수들이 다 무기수들이에요 무기수들을 수감해가지고 참 큰 감옥을 유지 관리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상당한 그 힘을 소모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끔씩 심심할 때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죄수명단들을 한 번씩 훑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서 그 중에 한두 사람을 꼭 불러올려가지고 또 싸움을 한바탕하고 그러다가 무슨 전화가 왔다든가 손님이 찾아왔다든가 그러면 또 다시 감옥으로 돌려보내고 참 그 유지 관리하기가 참 힘든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 죄수들을 석방하지 않아요 그러고 사는 것은 점점 나를 더 노화시키고 나를 점점 더 불행하게 하고 유전자를 꺼버리면서 그런 삶을 어떻게 유지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꼭 석방하지 않고 그 감옥을 그렇게 무기수들을 그렇게 잡아두는지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이해 못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한 것은 절대로 사형도 안 시킵니다 영영 그냥 어떤 경우에는 그 죄수는 실제로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감옥 속에서는 살아 있어요 언제까지 살아 있을까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런 감옥을 여러분 이제 좀 운영하는 데 힘드실 테니까 그런 감옥을 이제 그냥 좀 비우시기 바랍니다 제수들을 하나하나 다 이제 석방을 해야 되는데 그 감옥의 제수들은 또 나가려고 발부둥 치지도 않습니다 가능하면 거기 살라고 그래요 또 참 이상한 감옥이죠 그렇죠? 나도 또 내 보내기를 싫어하고 제수들도 안 나가고 싶지 않다고 그러고 참 그 이상한 감옥입니다 이 내 보내려면 안 나가려고 발부둥지를 칩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나는 이제 석방을 했다고 그러면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제수들은 뭐 하려고 그렇게 내 마음속에 감옥에 있으려고 그래요 결국은 나를 어떻게 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빨리빨리 노화를 촉진시키고 나를 병내고 그러려고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죄수들은 여러분 쪽에서 적극적으로 내보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죄수들을 내보내는 것을 용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용서라는 것은 이상하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아이고 용서해야 되겠는데도 안 되는 게 또 용서예요 그 용서라는 것은 참 이상한 겁니다 어떤 때는 하기 싫고 어떤 때는 하고 싶어도 안 되고 우리가 진선, 미, 믿음, 소망, 사랑이 생명파의 본질이라고 그랬는데 이 믿음, 이 진선, 미의 반대가 사망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진선, 미, 생명파를 내 마음속에 품고 있다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이 뉴스타트에 와서 강의를 들으면 참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허구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의학적으로 뭐예요? 이게 현실적인 얘기인데 신앙을 좀 가지고 싶어도 참 잘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이란 건 그렇습니다 아, 내가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생각이 돼도 실제로 한번 가지려고 해보면 또 뭐예요? 이상하게 안 가져지는 게 신앙이 자, 그러면 그런 게 다 뭐냐 하면 용서와 같은 겁니다 하고 싶은데도 뭐예요? 또 한편으로는 하기 싫고 그러면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고 싶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하기 싫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상당히 우리 마음은 모순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가 너무 맛있어 그런데 담배를 끊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끊기가 뭐예요? 싫어 우리는 이런 이중성을 띄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데 그 이중성을 여러분이 잘 관찰을 해보세요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이상구 속에도 그런 이중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중성에서 이쪽과 저쪽 그걸 여러분이 확실하게 구분을 지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끊기 싫었나 계속 피우고 싶었나 담배를 빨리 끊어야 되는데 하는 나 이거는 완전히 서로서로 상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그런 이중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담배를 계속 피우고 싶은 나도 나요? 아니요? 그 나도 나예요 그런데 끊고 싶은 나도 그 나예요? 아니에요? 납니다 그런데 그 두 나가 서로 모순이 되고 상반이 되는 게 이상하잖아요 아시겠어요? 제수들 다 석방하고 싶기도 한데 또 계속 수감 지켜놓고 미워하고 싶기도 해 그렇죠? 앞으로 미워할 사람이 없으면 뭔가 또 섭섭할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들이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게 뭐냐 내가 누구냐 하는 이런 혼란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잘 일단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가 나냐 담배를 피우고 싶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뉴스타트 참 잘 왔다 그런데 에이 다 때려칠까 보다 그것이 교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간순간 교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가 서로 너무 상반돼요 그러면 어느 나가 진짜 나냐 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하여 서로 상반된다면 하나는 진짜일 거고 하나는 뭐예요? 가짜임에 분명합니다 그거를 구분하기 위하여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을 쫙 꺼봐야 돼 뭐가 그 구분 기준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이 잘 관찰하시면 어떤 나는 나를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살게 하는 나가 있고 어떤 나는 뭐예요? 자꾸 나를 죽이고 병들게 하는 나를 파괴하는 나 그 두 나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어느 나가 진짜 나냐는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생명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나가 그게 진짜 납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싶기도 하고 용서하기 싫기도 한데 진짜 나는 누구예요? 용서하고 싶은 나가 진짜 난데 그 이상하게 상반되는 나가 버티고서 용서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신앙이 잘 가져지지 않는다 하는 것도 꼭 이런 겁니다 참나 진짜 나는 신앙을 가지고 싶어하고 가짜 나는 그런 거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생명파와 뭐예요? 사망파의 내면에서의 투쟁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생명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용서를 하지 못하도록 사망파가 자꾸 방해를 갖다 그래서 신앙이 가지고 싶을 때 용서를 하고 싶을 때 담배가 끊고 싶을 때 이때는 어떤 강력한 투쟁의 시간을 거쳐야 됩니다 사람들이 투쟁이 하기 싫어가지고 결국은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생은 살아봐야 뭐예요? 먹고 자고 싸고 하다가 죽으면 흑되는 거다 그것은 가짜 나예요? 진짜 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빨리 죽는 게 낫다 그게 가짜 나였는데 그 당시 이상구에게는 그게 뭐예요? 너무너무나 진짜 나처럼 여겨졌다 이거죠 그런데 진짜 나는 언제 나타났어요? 제가 이 얘기 안 했던가요? 안 했네 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죽으려고 그랬어요 왜? 인생이란 건 뭐냐 하고 아무리 따져봐도 요새 밑에 폭포가 바위에서 물떨어지는 거라 인생은 먹고 자고 싸고 하다가 죽으면 뭐예요? 흑되는 거라 맞아요 안 맞아요 그 확실한 사실이거든요 이 사람은 사실의 소금은 참 골치가 아파요 진실이 있는데 그 진실을 보지 못하는 거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거 이것이 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죽긴 죽는데 멋지게 죽고 싶어요 워낙 워낙 멋을 좋아했던 거 같아요 멋지게 죽고 싶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죽는 것이 멋지게 죽는 것이냐 멋진 곳에 가서 멋지게 죽어야 그게 멋지게 죽는 거다 그럼 내가 죽을 만큼 멋지게 죽은 멋진 곳이 대한민국에 있느냐 그래서 쭉 제가 살펴본 결과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 양양이 있고 양양에 가면 해변가에 낙산사라는 데가 있어요 낙산사 가면 그 의상대사가 거기에 들렸다가 거기에 머물렀던 의상대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보면 높이가 한 100m은 될 거예요 바위 절벽에 소나부들이 쫙 있고 정말 멋있는 곳이에요 거기 가서 내가 뛰어내리는 것이 그 별로 죽고 나서는 자랑할 데도 없을 텐데 왜 그렇게 멋있게 죽고 싶은지 몰라요 그 당시는 그 당시가 1960년도 초예요 60년도 초에 서울서 그 당시는 서울서 불광동 가려고 해도 힘들었어 그런데 양양이 온다는 것은 그때 버스가 한 일주일에 두 번 밖에 없고 한 번 타면 열 몇 시간씩 가고 그런 때였어요 고속도로 구매도 못 꾸던 때죠 그래서 이제 버스비도 모아야 돼 그럼 하숙생이 뭐 라면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모아야지 그 당시에 그래서 버스비를 이제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드디어 일요일날 내가 가서 죽는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수요일쯤 독감에 걸려버렸어요 열이 펄펄 나고 온 전신 만신이 막 쑤시고요 죽겠더라고 벌써 눈치챘어요?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낫고 싶더라고 그러더니 안 죽고 싶어 그 순간에 제가 아주 혼동했습니다 이게 이 상굴한 놈이 어떤 놈이야 이게 죽어야 된다는 결론을 이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된다는 것에는 이유가 분명해 더 살아갈 필요가 뭐요 없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뭐 먹고 자고 싸고 일하고 하다가 죽으면 확대하는데 뭘 오래 살라고 그러냐 확실해요 안해요 확실한데 살고 싶어 제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너 왜 살고 싶냐 몰라 그런데도 무조건 뭐요 살고 싶어 이야 이 완전히 상반되는 두 나 죽는 것이 현명하다고 주장하는 이상구가 있고 무슨 이유는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뭐요 살고 싶어 그때 제가 이야 나의 이중성에 대한 아주 확실한 발견을 제가 한 거예요 확실한 발견 이야 사람이란 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할 때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거는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나 인간 속에 두 나가 있는데 그러면 가짜 나 이 부정적인 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는 그 누가 만들어냈나요 그 사망파가 만들어냈나요 사망의 뜻이야 근데 생명으로 가고 싶어 하는 나는 왜요 그건 생명파 그건 하나님이 만드는 나야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그거 참 이상하다 근데 이 살고 싶은 것도 분명히 현실적으로 내가 느끼고 있어 왜 그럼 이유는 모르겠어 아직도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중성을 인정하면서 이 살고 싶은 나라는 이 나는 도대체 어떤 놈인지 모르겠어 그 당시에 내가 볼 때 나는 누가 나요 그 죽고 싶은 놈이 난 줄 알았어 근데 이 난데없이 살고 싶은 나가 나한테 다시 발견이 된 거야 그럼 이 두 놈 다 분명히 난데 이 살고 싶은 놈은 왜 살고 싶은지 대답하라고 해도 대답이 없어 몰라 그런데도 분명히 살고 싶어 여러분 그 살고 싶어 하도록 들어와서 형성시킨 그것은 뭐예요 그게 생명파예요 하나님은 어쨌든 생명을 주시고 싶어 그거를 예 그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암에 걸린다면 에이 살만큼 살았는데만까지 지금 죽음 어때 그거 그거 진짜 나 아닙니다 그 사망파요 아 이 암투병 과정을 통하여 나는 더욱더 뭐예요 새로운 나라가 될 수 있어 더욱더 진리기 이렇게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나만이 진짜 나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진짜 나로 하여금 가짜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여러분이 보태야 됩니다 그 힘이 뭐냐면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자꾸 들으면서 그래 맞아 그래서 이것은 참나 그렇죠? 진짜 나 쪽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진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나가 진리를 아는 것이 뭐예요 힘인데 그 힘은 어디다 쓰는 힘이냐 가짜 나와 투쟁하는 데 사용하는 힘이다 자 그래서 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힘을 받아야만 이 진짜 나가 가짜 나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가 가짜 나를 제압하면서 성공적으로 제압하면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이고 삶의 의미를 뭐예요 느끼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가짜 나를 제압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헷갈려요 일일이 헷갈려 망상 가보고 싶기도 하고 가기 싫기도 하고 순간순간에 헷갈려 여러분 사실 운동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운동 자 나가서 운동해야지 그러면 또 이 가짜 나가 오늘은 같다 오늘은 같다 어떤 경우에 그거 매일매일 투쟁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가짜나에 진짜 나에다가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면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용서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 봅시다 진짜 나가 원하는 것은 용서입니다 내 원수를 더 이상 미워하지 뭐요? 안고 석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파라는 영적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자꾸 투쟁을 해 자꾸 이렇게 헷갈려 이 헷갈림부터 먼저 처리를 해야 돼 내가 자꾸 헷갈리고 있으면 투쟁도 안 돼 그 헷갈림을 더 이상 내가 하지 않기 위하여 뭐가 필요해요? 그때 집중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의 집중이 필요해요 나는 생명파를 원한다 나는 진짜 나가 강해지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야말로 그 투쟁의 진짜 나와 가짜나의 뭐예요? 투쟁의 시작이요 안 그러면 자꾸 헷갈리다 볼린다 봐 에이 환도 에이 안 그래도 해야 될까 필요없어 이러다가 맨날 이러다가 그게 베타파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생명파의 주인에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사망파를 받는 데는 그렇게 힘이 안 됩니다 사망파라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막 쳐들어오는 게 사망파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싫은데 자꾸 들어 안 들어 둡니다 그때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망파가 자꾸 들어와서 도무지 내가 이 너무 악한 생각을 자꾸 하고 있다 나를 생명파로 보호해 주시고 사망파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드디어 우리는 내 힘으로는 사망파를 막을 수 없으니 생명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는 그 기도가 필요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하시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와!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기도는 우리 아들을 서울대학에 붙여달라느니 이런 기도는 사실 기도다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공부 열심히 했으면 붙을 거고 그거하고 기도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거는 기도를 잘하는데 막상 기도가 진짜 필요한 곳은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진급을 하게 해 받았는지 이런 그거는 다 위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또 하나님이 개입하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참나가 거짓날을 제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진짜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수 명단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다 작성해서 제일 미운 놈부터 미운 놈 이름만 봐도 이가 갈려 안 갈려 그런 죄수들이 내 무의식 속에 무의식의 감옥 속에 이렇게 수감되어 있다는 것은 그게 참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 죄수들이 또 감옥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뭐 이래 싸면은 영 심란하죠 그래서 빨리 성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여러분 기도를 해보세요 누구누구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만 봐도 이가 갈린다는 게 참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이름만 봐도 이가 갈린다는 것은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는 얘기하고 같습니까? 뜻에 반응 그 이름이 가진 뜻이 내 유전자를 반응하게 하는 겁니다 좋은 이름은 저는 어디 가서 은숙이라는 이름만 보면 엔돌핀이 왕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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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사는 옛날에 중학교 선생님을 했습니다 어디서 했냐면 여주에서 했어요 경기도 여주 오늘도 여주를 두 번 통과했어요 여주 IC가 나올 때마다 기분 좋더라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왼수가 여주에 산다면 여주 IC 볼 때마다 뭐예요? 이가 갈린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 참 유전자는 확실히 뜻에 반응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주 왼수가 지고 한이 맺혀 있으면 즉각적인 반응이 와요 즉각적인 반응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뇌세포들이 과학자들이 최근에 발견한 바에 하면 뇌세포 한 개 한 개가 한 사건씩을 기억합니다 뇌세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천억 개가 넘는 뇌세포가 있는데 그럼 여기 세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을 기억하는 뇌세포하고 이 사람을 기억하는 뇌세포가 달라요 다 다른데 이 사람은 내가 이름하고 얼굴은 기억하는데 별로 관계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오래 나눠본 적도 없고 이 사람도 그렇고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얘기를 나눈 일이 있고 선물을 주고 받기도 했고 그러면 이 두 사람을 기억하는 뇌세포는 그냥 혼자 있어 아무 것과도 연결이 안 되는데 이 사람을 기억하는 뇌세포는 무슨 뇌세포하고 연결이 되어버리냐 하면 엔돌핀을 생산하는 뇌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름만 떠오르면 황수경 하면 기분이 좋아 아시겠어요? 아마 우리 연숙사자하고 대통 싸워가지고 원수가 돼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여주를 지나가면 이가 갈릴지도 말이죠 그렇죠? 사람이란 건 참 참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뇌세포의 연결이 바뀐다는 겁니다 무엇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그래서 좋은 뜻을 가진 것을 기억하면 좋은 물질 엔돌핀 같은 것을 내는 뇌세포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하면 좋은 기억을 아름다운 기억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누구 그러면 금방 엔돌핀이 나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도 봉사자들과 우리 직원들과 같이 지내면서 산책할 때 얘기도 나누고 도움을 또 받고 그때 이제 나중에 누구누구 예를 들어서 기목출 그러면 고얌채 그렇죠? 너무너무 나한테 잘해줬어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매치가 된다 그러나요? 거기서 뇌세포가 그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아무도 비행기를 안 타봐서 아직까지 그런데 이제 전보 747기가 쪼뜨름 와 크다 그러면 컸지 뭐 거기에 대한 감동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빠하고 온 가족이 전보 747기를 타고 제주도 가서 재미있게 놀다가 또 747기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돌아왔다 그 다음부터 보면 뭐예요? 아! 이런 거 아닙니까? 좋은 뜻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아이가 이제 커가지고 전쟁터에 가서 비행기만 떴다 기총 솟아 폭탄이 떨어졌다 그럼 막 지긋지긋한 일도 생기잖아 그러면 이제는 비행기만 봐도 어떻게 해요? 엔돌핀은 이제는 안 나오고 아드레날림만 나온다 그것은 비행기를 기억하는 뇌세포가 좋은 뜻이었을 때는 엔돌핀 생산 뇌세포와 연결이 됐다 그게 아닐 때는 뭐예요? 전쟁에 갔다 와서 지그지그한 비참한 경험을 했을 때는 이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뜻이 달라지니까 진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해요 그러면서 아드레날린 생산 뇌세포와 연결이 이런 뇌세포의 연결을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시냅스 시냅스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 뇌 속에 좋은 시냅스가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 근데 이제 불행한 사람은 아무리 웃겨도 잘 안 웃고 그런 사람은 내 뇌 속에 나쁜 시냅스가 많아 그래서 점점 기뻐지지가 않아요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질려면 점점 점점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석방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노력이 필요해요 투쟁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을 석방하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는 돼야 안 돼요 내 힘으로는 그 놈의 자식 이름만 봐도 뭐예요? 이가 갈리는데 그게 어떻게 내가 석방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 하나님이 이 시냅스를 어떻게 해요? 좀 떼주세요 내가 용서하고 그래서 용서를 해야만 내가 영적으로 뭐 돼요? 프리 프리 자유로워진다 용서하기 전에는 내가 사망파에 뭐예요? 이가 갈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것은 내가 지금 사망파에 뭐예요? 지배하여 있다는 거죠 사망파가 너를 지배한다는 거죠 증오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 그렇게 몇 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가 갈려 그래서 그걸 한번 실제로 해보세요 해서 여러분이 한번 경험을 딱 하시면 와 안 미워 오 이게 웬일이야 오 이야 이럴 때 이런 경험을 여러분이 실제로 해봤을 때 와 나는 드디어 이 증오심으로부터 사망파로부터 뭐예요? 풀려났다 해방이 되었다 자유캐되었다 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꼭 해봐서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저는 그런 거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 뭐냐면 저는 여러분 같은 사람 앞에서 이 생명파를 전해야 되는 그렇죠? 하나님을 통해 오는 진리 생명파를 전해야 되는 사명을 띄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내 속에 사망파가 많으면 힘들어 내 속에 사망파가 많으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파가 나를 통해서 여러분께로 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해결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이러고 있을 수가 뭐예요? 없어요 너무 많이 이러고 있으면 생명파가 나가는 그 강도가 약해지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내 자신부터가 행복감을 충분히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할아버지가 울산에서 땅이 많아서요 만석군 뭐 이래서요 그런데 참 생각이 봉근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그 많은 재산을 돌아가실 때 우리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 둘째 아들이요 첫째한테 다 줘버린 거예요 첫째 아들하고 첫째 아들의 첫째 아들 종손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섭섭했죠 섭섭했죠 그 집은 그렇지 않아도 잘 사는데 우리는 참 못 사는데 참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참 섭섭하다 그런데 저는 생각으로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나를 참 좋아했는데 나한테도 뭘 줬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이상하다 하여튼 그런 생각이 억울하다는 생각보다는 못 받아서 억울한 생각보다는 반드시 그랬을 텐데 그런 생각을 우리 할아버지가 만약 안 했다면 그거는 깜빡한 거지 내가 미워서 아무것도 안 준 건 뭐예요 아니다 이렇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 참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 집이 참 가난하게 살았는데 저는 항상 제가 부자 같았어 그 이상한 기분 그래서 뭐 가난에 찌들어가지고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살까 이렇게 생각해 본 일이 없어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도 참 참 이상한 생각이에요 근데 그거는 긍정적인 영 생명의 영파가 와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미국에 있는데 우리 어머니로부터 편지가 하나 왔어요 편지하고 같이 이제 봉투가 하나 왔는데 울산시청에서 온 봉투야 그래서 뜯어보니까 귀하의 소유의 땅을 우리가 지금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울산시에서 수용을 하겠다 빨리 와서 절차를 뭐요? 밟아달라 그때 이제 수용액수가 5억이야 5억 괜찮죠? 그렇죠? 광고 한 번 나가는 값이야 광고 한 번 나가는 값이야 광고 한 번 나가는 값이야 그래서 이제 제가 제가 뭐 그때는 뉴스타트 한다고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우리 고등학교 때 아주 그 단짝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이름이 미스터 구야 구 미스터 구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네가 좀 수고해줘 한국에서는 대리로 할 수 있다며요 인감도장 만들어서 주고 인감증명을 주고 그거 다 해줬어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완전히 해먹고 그 5억을 가지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다 날린 거야 열 봐도 안 봐도 돈도 돈이지만 그 배신감 내가 그렇게 그 놈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미스터 구 그러면 엔돌핀이 나오던 이상구가 이제 구 그러면 뭐예요? 이가 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 이름자를 봐도 이가 갈리고 구자가 있으니까 이야 죽겠대요 그 증오심이 막 이글이글 이글 그 배신감 진짜 이가 갈려 그런데 이만 갈리면 괜찮겠어 이만 갈리면 괜찮은데 잠을 잘 수가 없어 피곤해서 누워도 잠이 와요 안아 안아 그런데 그 가지만 해도 좋은데 문제는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입이 타요 저기 해보신 분이 있구나 입이 바짝바짝 타니까 자꾸 물을 마셔야 돼요 물 마시니까 자꾸 오줌을 넣어야 돼요 밤새도록 물 마시고 오줌 넣고 물 마시고 와 이게 할 일이 안 돼 정말 그거 계속하면 죽겠더라고요 죽음의 영 사망파 완전히 이상굴을 모여 확 정확한 거예요 여기서 부터 내가 탈출해야지 어떤 의사가 탈출 그래서 사람들은 탈출하고 싶어 합니다 하고 싶어 하는데 용서로서 생명파로서 용서해가지고 탈출하기는 싫고 용서 자체가 싫으니까 미스터 구 그놈의 새끼 평생 질금질금 씹어도 싫고 내가 그 괴로움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술 밖에 없어 술 마약 나는 내일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 참가자들에게 뭐예요? 강의를 해야 돼 생명파를 주는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내가 죽겠는데 그래서 기도하자 하나님 우선 잠이라도 좀 자겠지 뭐 기도해도 또 잠 안 오고 또 기도하고 누우면 돈 오기 왔다 미스터 구 얼굴이 탁 탁 탁 아 너무 너무 고통스러워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기도해도 기도를 한 다섯 번이나 해도 안 돼 그래서 에이 그러면 이왕 안 될 거 밤새도록 노래나 부르자 까지 그저 상당히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 믿기 전에도요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즉시 휘파람을 분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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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부부사이 기분 나쁜 일이 생겼다 즉시 그때부터 뉴 스타트 다운 생활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휘파람은 커녕 자기 기분은 한 요만큼 나쁜데 막 우아악 하는 사람 있죠 더 부정적으로 부정을 확대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것을 긍정으로 어떻게 해요 싸워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나 밤새도록 부르자 그래서 찬송가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걸 부르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자 가랑기 시작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그래서 한 거의 여덟 번을 불렀다 싶은데 눈이 딱 떠지는데 아침이야 와 성공했어 그렇죠 사망파를 물리쳐서 생명파가 와서 뭐 하는 동안 내가 기도하고 난 뒤에 노래하는 동안 그래서 이 찬송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좋은 뜻을 가진 노래를 부른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속이 상하고 그럴 때마다 찬송가 책을 들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막 불러 한 1시간 부르고 나면요 속이 확 그리고 찬송가 가사로부터 어떤 중요한 교훈을 배운 거예요 그렇지 그때 참 제 길이 험악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험악한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때가 되면 저는 이제 자 기죽지 말자 그래서 이제 산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제가 제일 자주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내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가 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괴로웠길래 그렇게 그 노래를 많이 불렀는가 그런 바깥이 속 시원해 그래도 하루를 이기고 그래서 그 미스터 구를 위한 기도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딱 기분이 좋았는데 밤이 돼서 자려고 그랬더니 또 마찬가지야 또 돈을 오기만 또 기도 또 기도하고 그래서 노래를 부르다가 또 자고 또 자고 그래서 5일째 그러고 나니까요 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신다면 돈, 옷 그거 없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미스터 구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아침에 기도하고 또 저녁에 또 자기 전에 기도하고 그날 밤 잘 잤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미스터 구를 생각해 보니까 이가 하나도 안 갈려 이 나쁜 시냅스가 어떻게 해요? 확 분리돼 버린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그래서 미스터 구부가 아직도 돈 안 갚았어 안 갚았는데 그 미스터 구부 얘기를 하면 엔돌핀이 나와 지금도 왜? 그 놀라운 5억이 아니라 500억을 줘도 하지 못할 체험을 그 미스터 구부 때문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스터 구부 생각을 하면 마음이 기쁘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미스터 구부를 생각하는 기억하는 뇌신경 세포와 아드네랄린 뇌신경 세포 이 나쁜 시냅스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떨어졌다 이거죠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은 내면적으로 편안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재수가 많을수록 이렇게 혼자 있는 얼굴을 표정을 보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폼 잡지 말고 거울에서 여러분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자기의 표정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리를 생명의 진리를 더 깊이 공부하고 이해하고 그 진리로부터 그런 영적인 에너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하나하나 섭방하세요 섭방하시면 그래가지고 그 감옥을 레노베이션을 잘 하세요 벽지도 새로 바르고 장판도 새로 깔고 그래가지고 아주 예쁜 방들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초대해서 외침 묵다가 가고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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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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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